우리 쿠바 살려봅시다. 우리 쿠바 살려봅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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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쿠바를 네번째 왔습니다. 그 하바나는 두번째 왔고요. 그 하바나는 두번째 왔고요. 하나님께서 쿠바를 너무너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쿠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엘사드로. 콜라바. 멕시코. atemala. 캐나다. 이번에는 10일 동안의 사행입니다. 그 후에 오랫동안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리한 칸에 오랫동안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노부니카 공항. 그노부니카 공항. 그노부니카 공항. 페르시. 그녀비작. 그녀들. 하나님 지금 세계보고 말하고 계신다. 그녀들 지금 집사님. 그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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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이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쿠바를 통해서 중남미를 살리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를 통해서 중남미의 많은 문제를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쿠바람이 제가 본 눈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차분합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단순히 하는 구웅운동, 구웅예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은혜를 끼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에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쿠바 살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쿠바를 통해서 중남미와 전세계 살리려고 왔습니다 전세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냐 그걸 여러분하고 나누기로 원합니다 짧은 3일이지만 정말로 쿠바를 살리고 중남미를 살릴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기로 원합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이 100% 성경의 복음과 100% 성경의 전도를 회복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쿠바를 살릴 것이고 중남미를 살릴 것이고 전세계 살릴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냐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보고만 끝낸다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걸음 끝에 주님 제림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냥 단순한 전도 운동이 아닙니다 세계보고만 완성하는 전도 운동 그 마음으로 갈 수 있는ầy 그 마음으로 これ ażMon 그래서 너희 들도지도 마시고 그래서 너희 들도지도 마시고 다 참고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감정도 다 내려놓고 정말 저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맞냐 내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메시지가 맞냐 구바와 중납을 살릴만한 메시지가 맞냐 라는 아주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들어보시고 그리고 정말로 맞다고 확인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괴롭히실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어린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3일 동안 인도를 받을 겁니다 많은 걸 드리고 싶은데요 주어진 시간에 3일밖에 없습니다 오줌부터 오후 4시 반까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통역까지 써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7시간, 8시간밖에 안되는 거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쿠바가 내 손에 달렸다는 마음으로 중납과 전세계가 내 손에 달렸다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 복음 20장입니다 vamos a ver Juan 20 성경 요한 복음 20장입니다 교회에 오는 교회에 다녔어요 45년 이상, 45년 가까이 다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경험도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을 많이 읽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은 20살이 되면 다 군대를 가야 됩니다 저도 25년 전에 군대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없던 일이 벌어졌어요 남들한테는 잘 안 일어나는 일이 저한테 벌어졌습니다 ocurre algo comigo que no ocurre con los demás 단순한 환상이 아니고요 no es como una visión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sino ocurre un evento 폭탄이 터졌습니다 explotó una bomba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만한 폭탄을 들고 있다가 터져버렸습니다 땅에 불평탄으로 떨어져 있는 폭탄을 들어서 묻은 먼지를 틀다가 터져버렸습니다 을 recogió esta bomba que estaba en el piso que no había explotado y estaba limpiando el polvo cuando explotó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팔다리 다 날아가고 entonces 을 fue descuartizado al instante 온몸에 파편이 박히고 y tenía fragmentos en todo su cuerpo 피부는 비누거품처럼 미련하고 온몸에 불구고 그래서 그 사람 죽었습니다 제 바로 눈앞에서 그런 중에 제가 파편을 맞았습니다 제 왼쪽 다리에는 아직 하나 박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가 박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가 박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가 박혔습니다 왼쪽 가슴에 박혔습니다 바로 심장 앞이 있죠 그런데 제가 왼쪽 주문에 뭘 하나 넣어 다녔습니다 pero yo siempre tenía algo en mi bolsillo algo muy pequeño era una tarjeta de memoria bíblica y entonces allí pego el fragmento y en esos fragmentos bíblicos pego este fragmento y por eso yo fui salvo eso es algo que pasó conmigo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경험 있으면 어떻게 신앙생을 하시겠어요 si ustedes tuviesen esa experiencia ¿cómo vivirían su vida de fe? 저는 파편이 이 성경 암성 카드를 몸에서 온 몸에 전율이 났습니다 y cuando yo vi estas tarjetas de memorización bíblica con este fragmento incrustado todo mi cuerpo 두고 escalofríos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con quien Dios me salvó 그 마음이 되었습니다 entonces esto es lo que pensé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y verdaderamente quería vivir por el Señor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y me asforcé muchísimo 여러분이 이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까 y yo creo que si ustedes hubiesen pasado por esto lo hubieran hecho también entonces yo di mi vida para leer la Biblia y yo oré con toda mi vida y entonces di mi vida de lo que es del Señor y yo hacía todas las cosas con diligencia pero mientras más y más me esforzaba más sediento estaba y cuando yo no lo hacía bien no lo sabía pero cuando me esforzaba mucho entonces habían algunas dudas en mi mente 주님이 정말 원하신 일이 뭘까 que es lo que verdaderamente decía el Señor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empecé a tener dudas de esto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는 것인가 yo quería vivir una vida de fe correcta pero que es la vida de fe correcta pero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의 좋은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것인가 entonces será que yo escuchar la palabra con diligencia tengo que orar y leer la Biblia con diligencia tengo que venir a la iglesia con diligencia será solo esto entonces no tenía una respuesta pero Dios me da una palabra que me pesaba podemos ver un mensaje que es muy fuerte de Jesús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들이 있다고요 es lo último que él dijo en esta tierra que es como su testamento 이게 마태복음 28장 esto lo podemos ver en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16장 y también lo podemos ver en Juan 21 y en Lucas 4 y probemos derechos 1-8 y era algo que no tenía relación conmigo que era un peso para mí un mensaje así me duele entonces iría a ser discípulos de todas las naciones iría a ser a todas las naciones y evangelistas y entonces salva a mis ovejas y se mintes yo hasta lo último en la tierra era algo que no tenía relación conmigo yo podía hacer todo lo demás excepto el evangelista podía hacer todo lo demás pero la evangelización mundial no tenía relación conmigo y a pesar que yo vivía dando mi vida con el Señor no ocurría la evangelización mundial y no podía compartir esto por eso es que me costaba y yo tenía más dificultades yo quería vivir por el Señor pero no había método y en esto Dios me dio gracia me permitió percatarme abrió mis ojos y empezó a cambiar mi vida eso es lo que les quiero compartir hoy yo no evangelizaba ni a uno y no podía evangelizar ni a uno pero ahora yo cambié a ser un ser que hace la evangelización mundial y lo dije con las personas que estaban al principio pero si nosotros entendemos el evangelio de la Biblia podemos salvar a toda Cuba vamos a leer Juan 20 31 pero estas se han escrito para que creáis que Jesús es el Cristo el Hijo de Dios y para que creyendo tengáis vida en su nombre aquí nos dice precisamente cuál es el objetivo de la escritura de la Biblia es que creamos que Jesús es el Cristo y tenemos que creer en Jesús como el Cristo para tener vida eterna entonces la Biblia fue escrita para que nosotros creamos que Jesús es el Cristo esto es lo que yo quiero desglosar con ustedes ¿cuál es la definición de lo que es el evangelio? ¿qué es el evangelio? entonces serán simplemente las buenas nuevas? cuando la Biblia nos habla del evangelio la definición del evangelio es que Jesús es el Cristo y si entendemos el evangelio que Jesús es el Cristo desde hoy cambian nuestras vidas en Corea hay muchas iglesias grandes de las iglesias más grandes de todo el mundo cuatro son en Corea y la iglesia más grande tiene 800.000 miembros en una iglesia en una iglesia se reúnen 800.000 y hay muchas iglesias en donde rebasa los 100.000 Dios utilizó a Corea en gran manera y Corea no tiene recursos en el subsuelo y también está rodeado por naciones de gran potencia y no tiene nada que pueda mostrar entonces en 1950 ocurrió una guerra en Corea y cayó completamente Corea y está en un estado de desolación en donde no había nada y era uno de los países más pobres de todo el mundo pero había una cosa en Corea y no había nada sino una cosa ¿qué es lo que tenía? gente de oración y por esta gente de oración es que Corea empezó a avanzar repentinamente y también tienen unas empresas a gran escala global en toda Corea como una compañía que se llama Samsung LG es una compañía que se llama LG Hyundai es una compañía que se llama Hyundai o Kia entonces empezaron a levantar empresas a escala global y no tenía nada pero Dios bendijo a esta nación que oraba ¿por qué yo les digo esto? porque cuando vine a Cuba por primera vez sentí esto yo ayer llegué a Estados Unidos y si comparamos de Cuba a Estados Unidos es una gran diferencia y Estados Unidos es la potencia más grande de todo el mundo y en ese momento Cuba tiene algunas dificultades en lo que es la economía miramos un gran nivel de diferencia en lo que es el nivel de vida pero ¿quién es el pueblo que ora? son los cubanos ¿quiénes quieren servir a Dios? son los cubanos ¿y Dios a quién va a utilizar? Dios va a utilizar a Cuba y no tiene opción es lo mismo aunque no tienen nada son una nación que oraba y aunque no hay nada Dios lo que se llevará no es que los estoy consolando es una verdad yo vine porque quiero hacer la evangelización del mundo y Cuba es un pueblo que puede hacer la evangelización del mundo y si comprenden el evangelio de la Biblia precisamente entonces pueden salvar el mundo esta iglesia de 800,000 está derrumbando las mega iglesias del mundo se están cayendo la iglesia de Estados Unidos se está cayendo y están cerrando las puertas todos se están cayendo pero hay un continente que está creciendo y el latinoamericano ¡aleluya! por eso es importante porque no debemos de crecer y luego caer no debemos de ser como las naciones desarrolladas que se han avivado en algún momento y ahora caen si debemos de crecer y debemos de verdaderamente compartir esto en todo el mundo y nosotros debemos de irnos después de hacer la evangelización mundial hasta el fin de la tierra y compartiendo el evangelio con todos y ver la venida del Señor en ese tiempo yo pienso que Dios ha protegido a Cuba durante los últimos años puede ser que el estilo de vida haya sido muy difícil pero yo creo que Dios ha preservado la pureza de su pueblo en Cuba y parece que hay muchas dificultades pero ustedes que han vividos por la fe y yo pienso que estas personas que no miran nada más sino simplemente quieren servir a Dios y tienen esta fe Dios las ha protegido ¿por qué? ¿por qué? que no tengan en vida de algo más porque ellos estuvieron grandes y ahora perecieron es que no tenemos que tener un evangelio que perece no tenemos que hacer un movimiento de evangelismo que no perece tenemos que tener el evangelio de la Biblia y hacer un movimiento de evangelismo que verdaderamente cumpla a todo el mundo y si podemos restaurar 100% el evangelio de la Biblia y si podemos restaurar 100% el evangelismo de la Biblia entonces es posible y yo sé por qué nosotros estamos aquí lo que pasa es que dentro de las iglesias ha desaparecido 100% el evangelio de la Biblia entró la psicología dentro de la iglesia entró la religión dentro de la iglesia muchas cosas han entrado a la iglesia y están dominando la fe de los creyentes ha desaparecido el mensaje y el evangelio de la iglesia primitiva ha desaparecido 100% el evangelismo que nos dice la Biblia y durante 3 días yo les hablaré de esto y mientras más se me permite el tiempo más hablaré y hoy en la mañana hablaré de qué es el evangelio que nos dice la Biblia voy a explicar qué es el evangelio yo han 20.31 7.31 nos dice Juan 20.31 que toda la Biblia fue escrita para que creáis que Jesús es el Cristo entonces es que Jesús es el Cristo pero muchos no conocen el significado siquiera ves simplemente Jesú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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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pueden llamar Jesús La Biblia que no conocemos el significado no creemos y la Biblia fue escrito para que creamos que Jesús es el Cristo 그러면 정상적인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냐 예수를 그리스로 믿어야 해요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답이 나기 시작한 모든 전도문제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 간단한 문장인데 예수다 그리스도다 너무 간단한 문장인데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로 믿음이 영생하십니다 이 한 구질만 있다면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자세하게 보면 모든 초대기 메시지는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메시지를 하나만 했다니까 메시지의 주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도 하나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도 하나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잘 알듯이 120명의 문도가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부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 말을 믿었던 120명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이장이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할 무렵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죠 이때 나라의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얘기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이 대낮부터 술 취했다고 비난하죠 그럴 때 Pedro가 일어나서 설교 한 번 합니다 설교 한 번 합니다 그 설교에 한 번의 메시지로 말미암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로 모셔드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딱 한 번 했다니까 설교 그 설교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이장 36절입니다 예수님을 가볍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시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요게 설교의 결론이었어 그 설교에 그 한 번의 메시지로 무릎 꿇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데 그 메시지 한 번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무릎 꿇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는 하나의 메시지나 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베드로가 메시지를 요거밖에 안 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최고의 전도자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정 9장의 다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내용이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알게 되시 바로 나가세요 전도합니다 바로 나가세요 전도합니다 바로 나가세요 전도합니다 에서 일어난 일어날 의상이란 4두연별 9두엄 20두엄 22엄 예를 들면 9.20-22 종료는 강의에라 종료는 왜 안된 줄 아십니까? 종료는 전반의 내용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용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전달할 답이 없어서 그래요. 회개하자마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지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그 메시지를 했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알고 계신 분들은 사도행전 9장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1장까지 바울이 약 14년 동안 길리게야 다소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성교를 합니다. 오랜 시간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여기 목사님들 무슨 설교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 목회자가 됐을 때 하고 지금 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예수님 얘기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전세계 강단에 예수가 그리스도랑 이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전세계 강단에 예수가 그리스도랑 이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났고 메시지를 하나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7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줬다. 뜻을 풀어주면서 그 내용이 뭐였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바울은 일평생 하나의 메시지만 깨달았고 하나의 메시지만 전달했습니다. 그게 편협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18장 5절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금전한 내용이 나와요.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착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여러분 지금 전세계 교회가 무너진 내용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들고 있으면서 성경의 핵심이 뭔지 몰라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첫째 교회, 바울, Pedro, 모든 첫째 교회의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Fech Pedro, Pablo, 모든 첫째 교회의 자리에 대한 말씀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조금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하울이 많은 제자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Pablo tuvo 많은 discípulos. 그 중 한 제자가 브리스가 병무죠. 그리고 그 저의 목적이었다고 한 번씩 삼았습니다. Pris 있고요 또는 대단한 제자를 한 명 삼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신학자죠. 에러 지금 되게 큰 영향을 끼쳤던 신학자 아볼로를 평신적으로 도와주세요. 평소가 제대로 깨닫겠단 말이죠 그리고 Apolo가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누 곳마다 전도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자 18장 24절 로 28절입니다 예를 들면 18장 24절 28 18장 24절 28 nos dice 예를 들면 un judío apolo natural de alejandría valore un elempuente poderoso en las estructuras este había sido instruido en el camino del señor y siendo de espíritu fervoroso hablaba y enseñaba diligentemente lo conseniente del señor aunque solamente conocía el bautismo de Juan y comenzó a hablar Juan de nuevo de la silla en agua pero cuando le hubieron Priscila y Aquila le tomaron aparte y le expusieron más exactamente el camino de Dios y queriendo el pasar acá y los hermanos le animaron y escribieron a los discípulos los que le refirien y llegado de la vía fue de gran provecho de los que por gracia habían creído porque con gran vehemencia refutaba públicamente a los judíos demostrando por las escrituras que Jesús era el Cristo entonces a través de la vía ¿qué es lo que decía que Jesús es el Cristo? él le exponía que Jesús era el Cristo en su mensaje 사도행자 5장 42 veremos Hechos 5.42 el español es un poco aislado que es un p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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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 아닙니까? 아니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초대교의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지금 예수가 그리스라는 메시지가 사라졌을까? 저에게 여러분의 그 의미는 그 의미로 설명할 겁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지 알게 됩니다. 사실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사단이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담아서 우리에게 줬는데 사단이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듭니다 고린도 우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우서 4장 4절 2 Corintios 4.4 2 Corintios 4.4 그리스도의 영광에 보험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약 2000년 동안 이 메시지가 사라졌었다 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이후에 이 메시지가 약 2000년간 사라졌었다 저는 많은 나라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나라에 가봤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에 가봤습니다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초대교회의 성도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환란과 핍박 중에도 이 넘어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강단한 예수가 그리스도로 메시지가 사라졌고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 강단한 예수가 그리스도로 한 복음의 메시지가 사라졌고 전 세계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고 믿는 그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100%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한 복음을 정말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믿음을 회복하고 성도들로 한 복음 그 믿음을 전달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신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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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래서 그리스도로 하 같은 건이죠 저희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되고 꼭 정리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슴에 꼭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라는 말이 뭐냐 지금 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라는 단어는 메시아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이런 부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의 주제는 뭐냐 신약을 하신 목사님들은 당연히 다 하시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주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니 그게 구약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의 주제는 뭡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게 신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신약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새로운 약속은 뭡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이라고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또 오실 것이다 이게 전체가 약속의 책입니다 todo esto es un libro de promesas 어떤 약속입니까 es una promesa de qué 메시아에 관한 약속입니까 es acerca del 메시아 메시아가 오실 것이란 거지 que vendría el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란 거지 que vendría el Cristo 그게 약속의 책입니다 이게 약속의 책입니다 이게 약속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란 인생의 문제 끝나거든요 porque si viene el 메시아 se soluciona el problema de la vida 메시아가 오실 것이란 민족의 문제 끝이 나거든요 se soluciona el problema del pueblo cuando viene el 메시아 메시아가 오실 것이란 구원 받을 수 있거든요 tiene que venir el 메시아 para que la persona sea salva 메시아가 오실 것이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되거든요 tiene que venir el 메시아 para que se solucione el problema fundamental del hombre 요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todo eso está incluido 제가 처음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lo explicaremos dentro de poco 메시아가 와야지 인간의 문제 해결됩니다 pero tiene que venir el 메시아 para que se solucione el problema del hombre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por eso es que esperaron el 메시아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뭔데 그렇습니까 cuál es el problema el hombre entonces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뭔데 메시아가 와야지 해결됩니까 cuál es el problema el hombre para que tenga que venir el 메시아 para que se solucionarlo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목사님들과 리더들이라고 들었습니다 yo escuché que la mayoría de los que están aquí son pastores y líderes 여러분들은 뭐며 답이 뭔지를 전달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정작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뭐며 예수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돈이 없는 문제입니까 전제 문제입니까 정치 문제입니까 es acaso el problema político o económico 생명 문제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acaso es el problema familiar o de la enfermedad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cuál es el problema 정신의 문제입니까 acaso es un problema mental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cuál es el problema de la vida 인생의 문제 하나입니다 el problema de la vida es uno tenemos que saber eso 인생의 문제 하나입니다 el problema de la vida es uno porque es uno lo vamos a explicar 인간을 하나님에 지으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라는 존재 entonces el hombre fue creado imagen de Dios 하나님을 닮았단 얘기요 es alguien semejanse a Dios 인간은 사실상 음아 마루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천하 만물을 다 인간에게 맡겼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무슨 말입니까 만물을 맡겼단 말이요 원래 인간은 만물의 대리통치자입니다 o sea que el hombre originalmente es el gobernador de toda la creación en vez de Dios 완전히 존재입니다 era un ser como realist 그리스도와 비슷한 존재입니다 era un ser similar a Cristo 실제로 그랬습니다 y era así 그런데 아마 아마 존재가 인간이요 entonces el hombre no ser así es grande 그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y como el hombre que fue creado la imagen de Dios tenía que estar junto con Dios cuando estaba dentro de Dios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no había ningún problema 1장 2장 인간의 este es el estado del hombre en Génesis 1 y 2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bueno el hombre que había imagen de Dios estaba junto con Dios no había ningún problema y todo era normal 그 얘기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부터 창세기 2장 까지 에덴의 축복 입니다 esto lo podemos ver desde Génesis 1 27 28 hasta 2 toda la del 에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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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물고기 물 안에 살아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좋아합니다 바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저 바다에 무슨 물고기가 있을까 게 peces sabrán estas aguas 아이고 그런 생각하면서요 낚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아보셨죠 물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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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문제 생깁니까 물고기가 물고기가 물고기는xo 그때부터 모든 문제 funciona 그러다가 죽어요 왜 그러죠 why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있어요 그게 창조 원리가 그런데 물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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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 원리가 byte 그래서 모든 문제青작 보면 죽어요 나무는 뿌리를 흘리게 밟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게 창조원리 그게 정상입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뿌리 뽑히면 어찌 됩니까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 오다가 서서히 말라 죽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조원리 여기에서 그렇다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서 모든 문제 오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 뽑혀서 모든 문제 오는 겁니다 지구성 70억 인간에게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다가 죽고 갑니다 많은 문제에 겪다가 죽고 갑니다 많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고 갑니다 수프는 muchísimo y luego mueren 뭘까 물고기가 물 떠나서 나무가 뿌리 뽑혀서 así como el árbol에 사라져서 el hombre se sale de Dios 인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나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그래서 답이 하나라니까 그래서 답이 하나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게 답이요 esa es la respuesta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entonces las personas se tienen que encontrar con Dios 하나님 만나면 길이 하나입니다 그게 성경얘기입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왔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창세계 1장 2장 같이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인간은 육인데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길이 필요하다고 그 길은 하나님이 만나면 길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차 quando 예수께서 가르침 때 예수께서 가르침 때 내가 고길이요 질리오 생명이리 요새의 camino 나 로마이 미암지 않고 나분 길이 걸어있토 나 로마이 미암지 않고 나분 길이 옳자 가온 됨 하나님 만나면 길이 하나님 그게 성경얘기입니다 그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발생요 vieren todos los problemas del hombre para estar separados 왜 하나님을 떠나서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이유가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왜 죄가 하나님과 인생을 갈라놓습니까 베드로에 보니까 베드로 전우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루가신 하나님은 죄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단결시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죄를 범합니까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 1,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얘기합니다 장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게 됩니다 죄의 배경에는 항상 사단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는데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납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가장 잘 나타나와 있는 것이 장세기 3장입니다 인간 타락 이전에 분명히 사단이 존재했습니다 뱀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뱀이 과연 사단이 맞냐 개시록 12장 9절에 예의 뱀 꽃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시록 20장 2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인간 타락 이전에 사단이 존재했고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엘덴 동생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모든 문제가 옵니다 3장 16절에 보니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고 아내는 남편만 사모하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서 나오는데 가정문제 나오고 그게 가정문제입니다 각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만 바라봐 그리고 한 개 있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 그래서 지구상의 가정문제가 이렇게 왕성한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딱히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환경문제, 질병문제 오는 거고 이 경생 땀이 흘러야지 겨우 밥 먹고 산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 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죽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 보고 너는 모든 산자의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지은 상태인데 그래서 하와의 배를 통해서 타고난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고난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죄인이라 그게 후대 문제에요 그래서 절대로 생명나무의 가시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거 아닙니까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이 근본 문제의 결과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정리한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고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는 몰라도 이 세 가지 문제만큼은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 못한다 사단 이길 영웅 없고 그 문제 해결할 자가 없고 그 서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지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정작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인간 이 땅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메시아를 약속하게 10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베메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와야지 인생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온 것은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는데 저와 사단으로 말하면 하나의 인터넷 모두 문제 왔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너무 잘 듣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자 이해하셨으면 아멘 인간의 문제는 3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인간의 문제는 3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을 구별했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구별했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사람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을 사람이라는 뜻이요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3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누굽니까 참된 왕이면서 참된 제사장이면서 참된 승지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왕이며 승지자며 제사장의 역할을 구약에 감당했던 사람은 딱 한 명 나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왕 역할 제사장 역할 승지자 역할을 감당했다 하지만 그림자라 그분도 자기 인생 문제 해결 못했어요 그분도 자기 인생 문제 해결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왕 참된 승지자 참된 제사장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는 그가 그가 그의 인간의 문제는 3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이 3직분이라 이 3가지가 연결돼요 사단 문제 해결하는 참된 왕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그분도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하는 참된 승지자 이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단아는 어떤 뜻이 있냐 그래서 그리스도란 단아는 어떤 뜻이 있냐 그리스도란 단아는 어떤 뜻이 있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는 뜻이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란 단아는 이런 의미가 포함 되어있다고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할 자구나 세상의 꿈 문제와 모든 문제 해결할 자구나 그래서 메시아 보 kil allegations 끝낫다고 믿었다고 정거 두 군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름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참 이 사람 참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죠. 우물가에서 만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 안 하는데 왜 물 달라고 하냐 그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네 남편 데려와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 그렇지, 네 남편 5명 있고 지금 6번째하고 살고 있지 않냐 예수님 le dice bien has dicho porque 5 maridos has tenido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community 예수님께서 이 분이 깜짝 놀랐어 예수님께서 이 분이 깜짝 놀라는 예수님 이 분이 깜짝 놀라는 건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분이 깜짝 놀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이 깜짝 놀라는 건지 com 어떻게 나를 알지? cómo, cómo él sabe esto? 그때 이제 중요한 thing 그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공에 내가 보니까 선지자 같다 내가 보니까 선지자 같다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해야 되고 유대인들은 저쪽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신념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 때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에 보면 26절까지입니다 24절 26 뭐라고 얘기하냐? 크리스토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모든 것을 나한테 얘기해 줄 거다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줄 거다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다 이 Samaria 여인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 시대에 남편 5명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남편 5명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 sorprendente 너무 예뻤던 모양입니다 parece que era muy hermosa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habrá tenido muchos problemas ella 이스라엘은 삼아 기웁니다 이스라엘은 desierto 낮에는 사람들이 잘 활동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동작으로 가르쳐 줄 거에요 그런데 혼자 물질으로 왔단 말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노예가 있었다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으면 노예를 보냈겠죠 그때는 복귀가 많아. 돈이 없었다. 그런데 돈이 직접 온 거 아닙니까? 아, Jesus!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한 이 여인도 뭐라고 믿고 있냐? Cristo가 오시면 내 문제에 끝난다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거다 그 얘기가 이 여인은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요 4두행전 1장 10초에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에 소극되어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믿고 있으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약간 잘못된 믿음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무슨 생각이 깔려있냐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인생 문제 끝난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말라비랑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 그리스도는 단어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란 단어예 그리스도는 할수 작은 집이다 그 단어가 사단 문제를 해결할 왕 그 문제 해결할 참된 제사장 하나님 단어 문제를 해결할 참된 선지자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는 단어가 원래 그 단어라니까 그래서 메시야를 그토록 애타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중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나사렘 마을에 예수 라는 사람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죠 죽은 자 살리고 정든 자 고치고 오병의 기적을 하시기도 하시고 주만하게 말씀도 주시고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회에 게시기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하림 이 도ees의 웃음erve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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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의 주님의 주님 주님의 주님의 주님 주님의 주님의 주님 주님의 주님 주님의 주님 주님